찬송가 468장 찬송가 468장 찬송가 468장 찬송가 468장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무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요 찬송가 468장 영원 하나님 주신 선물 죽음으로 놀라운 영원 하나님 선물이세요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는 이 평화는 이 평화는 이 평화는 이 평화는 이 평화는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를 이 평화 주리로다 영광 영광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무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원합니다 327장입니다 327장 주 예수님 우리를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전결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 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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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늘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구주에 영접하라 내 구주의 영 объ足 That's the only one way to棄해 보자 호명으로 다시 두 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손 번쩍 드시고 호명으로 눈을 감으시고 두 번만 우리의 기도를 합해해서 호명으로 부르겠습니다. 두 줄만 부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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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이른 새벽 주님을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허리스한 기도회에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곤히 잠들어 있는 이때에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가운데에 모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 순절들악방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이 새벽에도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중생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혼협산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모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사정만 아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롭다고 할지라도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것에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시미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각자가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당리당략을 위해서 백성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오자는 마음을 저들이 잊어버리기 쉽사하오니 주여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모로 이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어려운 당하는 백성들 굶주려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석기 구원하여 주시옵시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악한 생각들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군사력이 물고품처럼 다 사라져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절제하며 좀 더 모든 소비와 낭비를 없애고 진실한 가운데서 모범으로 보이는 우리 모든 크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광림교회 날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성령의 불길이 날마다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래된 질병들 아버지 오래된 문제들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호랩산 기도회 때 많은 응답을 받았고니와 앞으로도 순간순간 놀라운 신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여러 재정적인 물질적인 문제 기업의 문제 다 해결되게 하시고 직장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예물 또 여러 가지 소원의 헌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리는 이 헌금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나바지 악령과 사탄은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가득 찬 이 전환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이 새벽시간 문제 해결을 받고 돌아가는 이 새벽시간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멘 아멘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을 텐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자 제목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자 오늘 기도 제목을 조금 베드로의 부인과 연결시켜서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또 예수님에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예수님께 앞장서서 예수님의 물음에도 대답을 하고 행동을 했던 또 용기가 있었고 또 참지를 자재로 못하는 유명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에 큰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 내가 모른다 그것도 어느 비자가 조그마한 계집애가 묻는 말에 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사실은 베드로에게서는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1974년에 영국에서 돌아올 갔다가 올 때에 예수님의 초상화 하나를 사가지고 왔는데 영국에서 길은 아주 독특한 초상화입니다 그 초상화는 여러분이 아마 보셨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아주 웃으시도 아니하시고 또 그렇게 근엄하시면서도 얼굴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궁힐히 여기는 마음 또 누군가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자비로운 표정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 모습입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초상화인데 영국에서 그린건데 한때 우리 신방달 대단 하나씩 나누어 들었을 것이고 요점도 우리 계엄레벨 때에 그 초상화를 갖다가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초상화는 무슨 그린거니 예수님이 예수님께 대해서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할 때에 그 재판종 앞에서 내리다 보는 베드로를 내리다 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어떻게 내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내리다 보는 그런 초상화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예수님의 얼굴 속에 몇 가지 표정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에 베드로를 향해서 가진 예수님의 얼굴인데 오늘날도 그 초상화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너도 나처럼 부인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3년 반 동안 갈아치고 너를 훈련시켰는데 내가 또 나를 부인하느냐 하는 그런 예수님의 큰엄한 표정 창망이 오린 표정 그러면서 자비롭고 궁극히 여기는 그런 표정을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재물에도 축복도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다 해결하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마음가운데 모시고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모든 직장이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여러분이 본 것처럼 집단수용소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이 죽어가도 시체도 치우지 않느냐는 그런 북한에서는 반동분자로 몰려가지고 그런 집단수용소에 갇혀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집단수용소에 갇혀서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집단수용소에 갇혀서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할 때에 내가 과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느냐고 그 가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 요즘 이 신문에 보니까 북한 사람들에게 조선일보에서 김정일을 물러나야 된다 하는 사설을 쓴 것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수백만 명을 굶어 죽이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매일같이 휴전선에서 라디오로 우리 대통령 물러가라고 그러고 우리 대통령 충동을 하고 대학생들 충동을 하고 이러던 사람이 사설 하나 썼다고 해서 폭발을 쓰기 그런 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다 쌀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굶어 죽는다고 우리가 돈을 모아서 옥수수가루 라면 약품 우리가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소리를 가장 많은 것은 우리 예수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의 집단수용소에 이어가지고 굶어 죽이고 저렇게 비참하게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자기들은 우리나라에 구걸에 얻어 먹으면서 아니 그 어떻게 백성에게 굶어 죽는다 무슨 정치를 했길래 그러느냐 그 사람 물러가야 된다 뭐 잘못이 이걸 가지고 오늘 박해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북한에 사는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왜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인했느냐 세 가지 이유를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멋지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58절에 보세요 58절에 다 같이 따라 읽어서 58절 따라 읽으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세장 집들아에 가까워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다가 예수님은 대세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멀찍이 따라가서 하석들과 같이 쭈그리고 앉아서 모닥불을 쪄이면서 앉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느냐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기회만 있으면 도망치려고 또 내가 잘못 의문을 하다가는 재표당할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멋지시 기회만 보면서 따라가다가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긴가민가에서 오늘 이 호랩산 기도회 일찍이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바싹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회 시간에는 정시 이전에 꽉 차요 아래층에 꽉 차요 그러니까 45분 전혀 오지 않으면 여기 앉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주일 남내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10분 늦게 15분 늦게 30분 늦게 그리고 왔다가 또 갈 때는 제일 먼저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리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당이 다 와가지고 우리가 다 옷자리에 비어있는데 라비에서 텔레비 보고 예비 보는 사람이에요 로비에서 로비에서 여러분이 성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같이 여러분의 호흡을 같이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도 라비 앉아있으니까 여기 자리가 다 있는데 그건 멀쩍이 따라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멀쩍이 바싹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는 부인하지 않네요 호랩산 기대회에 여러분 바싹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따라가세요 바싹 따라가자 바싹 따라가자 부흥강사들도 흔히 그렇게 하죠 바싹 따라가야 돼요 멀쩍이 오므로므로 연세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독특한 용어를 하나 내가 썼어요 덤빙 크리스천 제 값을 내지 못하는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걸 내가 오늘 책을 읽다가 아 이 얘기가 좋겠다 덤빙 크리스천 제 값을 받지 못할 값으로 팔아낸 게 값이 나가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입니다 덤빙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은 덤빙 크리스천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값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 정체성이 부각실한 것 덤빙 크리스천입니다 호랩 산 기도에 나오신 분은 덤빙 크리스천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독특한 용어죠 아마 신학자도 잘 모를 거예요 덤빙 크리스천 덤빙 크리스천 멀쩍이 따라가면서 긴가민가민 눈치만 보던 사람은 덤빙 크리스천이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가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내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요 오늘 호랩 산 기도에 나오신 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분명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 그저 부르짖고 그저 간대마다 예수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들어처럼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개세먼의 동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통의 고난의 기도를 드리려고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돌 덜질만한 데에 엎드려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통통하게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는 돌아가서 보니까 또 잡니다 욕심이 피곤해서 자같지요 좋습니다 내가 한 가지로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우리도 육신이 약하도다 날 위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해 하지만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졸고 자다가 결국에 가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셨던 일이 베드로에게 기뻐하셨던 이모인거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세상사람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세대의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고 합니다 너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가장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셔서 사흘머리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이 두 가지 속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한과 동시에 그 순간에 나중에 사탄이 또 들어가서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여기다 보면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부탁했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습니다 피곤합니다 예수님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기도 없는 때는 내 용기나 내 의지나 내 생각만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기도 많이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동답해 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느냐고 죽으나 사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인은 부인하지 않아요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앞심에서 기도할 때에 그 신앙의 고백과 용기를 가지고 모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용기있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느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체커으로 바뀌어야 공산당이 됐을 때 체커으로 바뀌어나 헝걸이나 헝걸이나 예수민 사람이 많지요 카토리 교인도 많지요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와 가지고 예배당에 가니까 예수민 사람이 꽉 찼어요 따발청을 두르고 나서 자 이제 여기서 십자가를 저기다 놀 테니까 십자가를 밟고서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 이 짝에 가고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람이 이 짝에 가고 그래서 이제 총을 대고서 그러니까 예수민 사람들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고서 이 짝에 섰어요 한쪽에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로 밟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냐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있죠 오른편에 서고 그때의 이 군인이 따발청을 겨누고서는 예수님 나는 부인할 수가 없어 십자가를 밟고 지날 수가 없어요 난 오늘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난 죽으면 천당 가는 거 나는 그렇게 비겁한 그런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이 짝에서 이 따발청을 이 십자가를 부인한 사람 이 십자가를 부인한 사람 이 땅을 정을 밟고서 이런 거짓된 그 시점 예수님을 거짓되게 너희들이 공산당이 돼도 이 모양이 되지 않겠냐 죽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가서 기도해서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는데 예수님께 내가 어려울 때는 내 모든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같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곤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느냐 자기가 수제자라고 그러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느냐 겠나이다 얼마나 맹설했어요 그런데 이 계집애 하나 비자 하나가 너도 예수님 따르던 사람이 내 방원을 보니까 내 방원이 이 갈릴리 사람의 방원이요 내가 이 이 사람 이 베드로가 하는 용어가 저 이 유대지방이 아니라 이 지방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인데 아니라고 아니라고 나 주님은 모른다고 여기 뭐라고 72절에 베드로가 맹서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맹서 예수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 수제자가 이럴 수가 있겠냐 오늘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위험을 봤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이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그런 위협이 없지요 북한 공산당들은 그런 위협을 수없이 할 때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그럴 때에 그런 심정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덕에 부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있으면 많이 주일날 요즘 와서도 주일날 무슨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회 나가는 것보다 그걸 먼저 가고 어디에 무슨 주일날 무슨 놀러 가는데 동창회 모으는데 무슨 어디에 여행을 가는데 주일날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그러니까 요즘 그리스런들은 프라이어리디가 달라졌어요 저는 예수님 제1주의로 교회 제1주의로 살던 사람이 요즘 와서는 점점점점 생활의 여유가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물질력이 되고 마니까 프라이어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던 그런 결심이 이제는 다른 데로 다 흘러거리고 조금 연휴가 돼도 아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식어지게 될 때에 조금만 얼음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나종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부인하신 것을 내다보실 때에 참담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내가 수제자라고 저렇게 저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서는 걸 볼래요 맹서하여 그 소리가 예수님이 들러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인하심을 보고 미리 약속했지요 내가 나를 다루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니라 그랬는데 그리고 세 번 부인하는 거 아닌가 꼬꼬 꼬 꼬 수탈기 수탈기 십자국에 이렇게 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닭 울기 전에 세 번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을 상징해서 너희들 부인하지 말아 네요 십자국에 수탈기 이렇게 우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유럽에 가게 된 게 있어요 왜 닭 울기는 것을 그래서 이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시임이 뭐하니라 통곡하니라 회개 회개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빈 배를 몰고 돌아오는 이 오부들 베드로와 요한하고 야거보 그 제자들 향해서 너희도 먹을 것이 있느냐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묻는 말에 사랑한다는 말은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가페 그런데 주님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하시나이다 할 때는 필레오 아가페의 사랑까지는 못 갑니다마는 필레오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어요 나중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네 거꾸로 매달게 그래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순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 나의 주님은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돌아가서 나는 거꾸로 돌아가서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는 것이 베드로예요 마지막에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호랩산에 기도하시는 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다른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주인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냐고 겸손할 때에 내가 나둔 줄을 생각하지 않으냐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냐고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까꾸로 못 박혀 돌아갈지 않으냐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세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주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하나 부탁을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저 강원도 고성이라는데 잼보리하던 고성이라는데 2만 명의 대학생이 모입니다 거기 오늘 저녁에 제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들에게 꼭 오늘 저녁에 설교를 제가 그 2만 명 대학생들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오른손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호랩산에 올라와서 기도하길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서 바싹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내 병을 고쳐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또 주님께 해결을 받고 은혜도 입었지만은 주님을 쉽게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십자글을 져야 할 일에 기피하고는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지는 기독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소명감에 불타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때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마싹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손을 들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살에 예수 크리스토에 오는 명하느니 모든 질병이다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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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년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열두의 혈순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던 주님이여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시여 오늘 이 가운데 어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의 힘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모든 정성을 주께서 기어가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교회를 이 개신교를 위해서 내 속회와 선교회와 또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시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질병이 물러가므로 감사합니다 이른바 받은 바 은혜가 충만함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회에 포렙산 기도회에 놀라운 성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시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계 부천 한 분당 일산 수도원 이제 이 호랩산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성들의 기도와 정성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오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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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시고 고려가신 아버지 나의 사랑하 주님이여 이 새벽 미용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부인하지 내 함께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여